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닉네임 양봉축제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유닛은 2740원 8% 갖고 있습니다. 매수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를 직전 고점인 3300원 그 이상인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장기로 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현재 유닛은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확인해 보시면 올해 한 3월 29일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6%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현재 추가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님께 잘 상담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유닛은 2740원 갖고 계시고 8% 보유 비중 갖고 계신데 매도 시기와 추가 매도 타이밍과 대처 방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유닛은 같은 경우에 아마 대표적인 풍력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유닛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의 영역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고 했을 때 지금 풍력에 대한 이야기,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런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당장에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라 이 종목들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조금 장기로 보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인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계속해서 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조금 진척 단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풍력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에서 사실 지금 현재 유니슨이 가장 풍력 관련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고 했을 때 일전에는 유니슨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승폭들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CS 베어링이라고 보셔야 돼요. CS 그룹 중 뭐 CS 윈드, CS 베어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S 베어링의 이 베어링이랑 이 풍력 베어링이 이제 실질적으로 해상풍력 쪽에 가장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기대감이 현재 큰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니슨은 조금 2등의 성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다만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글로벌 쪽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급등은 충분히 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이 상당히 조금 두텁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인 2편성들이 모여주면서 11선, 21선, 61선 다 모여주는 그러한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을 또 지켜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줘야지 지켜줘야지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들만 계속해서 흐름이 나왔던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의 이슈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조정을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고 조금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조금의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00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00 약 한 300원 초반대 구간이 2차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주요하기 조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3,300원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2,800원을 잡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2,800원 이후에 상당히 좀 두터운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2,800원이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3,000원 이상대로 노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먼저 2,800원을 목표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나 결과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원전 그 다음에 풍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워낙에 탄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풍력 쪽이 저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은 급등이 계속적으로 좀 나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풍력 쪽은 충분히 조금 급등을 한 번 나올 만한 구간에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현재 지지 라인, 1차 지지 라인 말씀드렸던 2,500원, 2차 지지 라인 말씀드렸던 2,300원 부근에서 먼저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시장에서 다시 한 번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줬는데 제가 유니스트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매집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또 이 2,800원을 뚫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먼저 지지 라인을 보여주는지 지지를 보여주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을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눌림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그때는 충분히 또 트레이딩을 해서 약 한 2,800원 정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고려는 하지 마시고 먼저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시장도 조금은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슈가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지 라인 확인하고 추가 매수해서 수익 보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력 관련 주인 유니슨 살펴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조목들은 워낙에 다 익숙하시죠? 그중에서도 풍력에서 유니슨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300원이나 2500원 이 아랫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드램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장의 관심이 다시 살아날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 매수 해보고 충분한 수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양복축제님의 유니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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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